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산책 갔다 와갖고 더러운 거 봐. 얼굴이 완전 흑투성이가 돼있어. 못나니. 야. 목욕하자. 목욕시켜줄게 오빠가. 못나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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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물공자. 물공자. 이게 뭐야? 어디서 갖고 왔어?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?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?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?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? 네. 네. 인재. 도 rése Peru가 왔어? 이거 왜 왔어요? edit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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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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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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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난다 말했네. 못난다 말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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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어 다했어 다했으니 말리러 가자 말리러 가자 이쁜이 아주 집중 케어를 만나보면 집중 케어 그게 푹 숙인거 봐 하하하하 다 했어? 다 했어? 이리 와봐 이쁜이 언니가 와봐 이리 와봐 내 거? 얼른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머리 간식 먹었어? 안 먹었어? 간식 먹었어? 안 먹었어? 귀여워 예뻐졌어 예뻐졌어 이리 와봐 이쁜이 저기가 있는 거 봐 머리야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얼른 와봐 이리 와봐 아우 엄청 예뻐졌어 이리 와봐 얼굴 한번 보여줘 예쁘니? 간식 먹게 저 배신자 저거 해결하러가 잊을 여기 너는 안 먹었다 보이쓰 나이친이 난 젊은이 그 서구 나이친이 고 помог 보컬 그런 지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